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히야 한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야 한국어는 모든 에피소드의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페이트론을 확인해 주세요 patreon.com 히야 코리안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? 저는 얼마 전에 대만에 갔다 왔는데요 대만에 여행을 하려고 갔는데 대만에 간 김에 대만에 사는 제 학생들도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그 학생분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 학생의 친척분 결혼식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사실 결혼식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대만에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대만 결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 저를 초대해 주신 지육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결혼식을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? 저는 한국 결혼식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밥이에요 한국 결혼식에서는 밥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 결혼식을 하는 장소 결혼식장을 결정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거기 밥이 맛있나? 에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결혼식에 가는 걸 그냥 밥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누가 결혼식에 갔다 왔다고 하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거기 밥은 어땠어? 뭐 먹었어? 맛있었어? 한국 결혼식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밥입니다 한국 결혼식에서 밥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결혼식에서는 밥 말고 기억할 게 별로 없어요 혹시 여러분 한국 결혼식에 가보셨나요? 아니면 한국 결혼식을 해보셨나요? 한국 결혼식은 되게 짧아요 보통 한 30분 정도면 다 끝난다고 보면 돼요 이 30분 동안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고 우리 이제 결혼해서 잘 살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사진 찍고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밥 외에는 거의 모든 결혼식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결혼식이라고 하면 밥이라는 인상이 큰 거 같아요 근데 대만 결혼식은 달랐어요 제가 본 대만 결혼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파티라고 할 거예요 대만 결혼식은 진지한 분위기 보다는 왁자짓거라 파티 분위기였어요 여기서 왁자짓거라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하하 어호 웃음소리가 나는 이런 분위기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대만 결혼식 그 자체가 정말 왁자짓거라 파티 분위기였어요 우선 그 결혼식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밥도 먹고 또 같이 술도 한잔하고 또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이 그동안 잘 지냈어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다 같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건배도 하고 이런 왁자짓거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정말 제가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좀 부러웠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대만 결혼식에서는 결혼식을 하는 내내 중간중간에 하객들이 즐길 수 있는 하객 결혼식에 온 손님 그 모든 손님들이 즐길 수 있는 작은 이벤트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게임도 하고 또 어른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게임도 하고 또 신랑 신부가 옷을 갈아입고 아이들한테 초콜릿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작은 이벤트들 특히 그 하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재밌고 신선했어요 그 결혼식이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지루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 결혼식이 단순히 신랑 신부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라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제가 진짜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 사람들이 큰 통에 돈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아 이걸 돈을 모아서 신랑 신부한테 주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걸 추첨을 해서 오늘 결혼식에 온 하객들한테 이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결혼식에 왔다가 운이 좋으면 돈을 벌어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이벤트들이 이 결혼식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고 또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도 어떤 이벤트를 해볼까 고민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부럽기도 했어요 한국 결혼식도 결혼식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시간을 할애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좀 아깝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으로 제가 대만 결혼식에서 어 이건 진짜 한국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느낀 게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의 복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입고 오는 옷? 결혼식 복장이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된다면 어떤 옷을 입고 가시겠어요? 한국 결혼식에 초대 받는다면 일단 잘 차려 입어야 돼요 잘 차려 입는다라고 하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정장을 입고 여자들은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입거나 정장 치마를 입거나 아니면 깔끔한 원피스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결혼식에 초대 받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? 나 뭐 입고 가지? 이런 좀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옷장을 뒤져보고 입을 옷이 없으면 결혼식을 위해서 새로운 옷을 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옷인데 아 이건 결혼식에 갈 때 입는 옷이야 라는 옷들이 한 벌쯤은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국 결혼식에 갈 때는 이 복장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딱딱한 느낌의 정장보다는 조금 편한 느낌을 더해서 세미 정장 이 정도를 이제 입기도 하는데 근데 그래도 너무 편하게 입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눈살 찌푸려지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고 왔지?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?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식에 청바지를 입고 가도 될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결혼식에 청바지를 입고 가도 될까요? 요즘에는 청바지를 입고 오시는 분들도 아주 종종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힙합 느낌의 청바지는 안 되고요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의 청바지를 입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결혼식에 가는데 청바지를 입는 게 흔하지는 않아요 청바지를 입고 가면 아마 어? 저 사람은 왜 청바지를 입고 왔어? 조금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랑 신부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신랑 신부는 너무 정신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신랑 신부 부모님이 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아니 결혼식에 무슨 청바지를 입고 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결혼식에 갈 때 잘 차리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한국 결혼식의 분위기는 왁자지껄한 파티 분위기보다는 좀 진지하고 진중한 분위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하객들의 복장도 조금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결혼식에 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는 흰색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근데 왜 결혼식에 갈 때 흰색 옷을 입으면 안 될까요? 흰색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가면 신부가 싫어할 거예요 결혼식에 갈 때 흰색 옷을 입지 않는 이유는 결혼식에서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잖아요 우리는 그날 그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게 하객의 매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부의 웨딩드레스하고 같은 색인 흰색 옷은 조금 신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부한테 가야 할 관심이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가끔 결혼식 때 한복을 입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혼식에서 한복은 대부분 신랑 신부 어머니께서 한복을 입으시고요 일반적인 하객, 일반적인 손님으로 갈 때는 한복을 입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대만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? 대만 결혼식에서 하객들의 복장은 어땠을까요? 대만 결혼식 하객들의 복장은 한국이랑 정반대였어요 이게 제가 진짜 놀랐던 게 그 결혼식을 했던 장소가 큰 식당이었어요 1층, 2층 있는 식당이었는데 제가 그 식당 앞에서 조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려고 식당 앞에서 사람들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복장이 다 그냥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그냥 편한 티셔츠 입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결혼식에 온 사람인지 전혀 그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2층에 결혼식 하는 장소에 올라가 보니까 그분들이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만 결혼식은 복장도 많이 다르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계속 보면서 아 왜 대만 결혼식에서는 좀 더 캐주얼하게 입는지 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만 결혼식 자체가 되게 진지한 분위기가 아니라 파티 같은 분위기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장도 좀 더 가볍고 편하게 입고 그냥 그 시간을 즐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결혼식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축의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축의금은 축하를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에요 결혼식 때 축의금을 줘요 우선 한국 결혼식 축의금부터 얘기를 해보면 한국에서는 그 신랑 신부랑 얼마나 친하나에 따라서 보통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의 흑역사까지 다 알고 있는 찐친이다 라고 할 정도면 20만원은 주고 그 정도의 찐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 그리고 조금 친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면 10만원 그리고 그냥 아는 지인인데 뭐 자주 만나지는 않고 아니면 회사 동료? 그럼 5만원 이렇게 친분에 따라 축의금의 금액이 달라져요 혹시 여러분 나라에서도 결혼식 때 이렇게 축의금을 주나요? 자 다시 대만 결혼식 얘기를 해보면 우선 대만에서도 이 축의금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축의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국하고 달랐던 건 그 축의금의 금액이었어요 대만에서는 축의금을 줄 때 무조건 짝수에 맞춰서 줘야 한다고 해요 여기서 짝수는 2, 4, 6, 8 이 숫자들을 짝수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1, 3, 5, 7은 홀수라고 하는데요 대만에서는 축의금을 항상 짝수로 준다고 해요 그 이유는 대만에서는 홀수가 신의 숫자라고 본대요 그리고 짝수는 인간의 숫자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간의 숫자인 짝수로 축의금을 준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화 차이는 진짜 잘 알고 가야겠다고 느꼈어요 이게 좋은 마음으로 축의금을 주려고 했는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건 대만에서는 축의금을 줄 때 꼭 빨간 봉투에 넣어서 준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항상 흰 봉투에 넣어서 줍니다 이렇게 한국하고 대만 결혼식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점이 있어서 참 흥미로웠어요 오늘은 한국 결혼식하고 대만 결혼식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나라의 결혼식하고도 비슷한 것 같나요? 아니면 많이 다른 것 같나요?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, 구독,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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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